한국미용메디팜 헤어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 고데기 전 필수 한국미용메디팜의 물코티 헤어크림 후기에요. 일반적인 헤어 에센스로는 부족해. 저같은 경우 거의 매일 아침 드라이를 하고 있어서 고데기 에센스, 트리트먼트 등 꾸준히 해줘야 하는데 일반적인 헤어 에센스로는 한계가 있더라구요. 헤어 전열기구 사용이 잦은 손상물을 위한 헤어열보호제 한국미용메디팜 헤어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은 저같이 헤어 전열기구 사용이 잦은 손상무에 적합한 손상방지 헤어크림이에요. 안티에이징 헤어 트리트먼트 크림 용량 120m 특히 노화를 개선시켜주는 해목양모제가 들어있어 흰 모제를 감추고 머리결에 윤기와 탄력을 준다고 해요. 또 비듬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에 바르는 크림만 항산화 크림이 있는줄 알았는데 모발 강장제도 있다는건 처음 알았어요. 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 사용방법 사용방법은 일반 헤어 에센스와 거의 같아요. 제품을 흔들어준 후 손바닥에 덜어 비벼준 후 제형이 물처럼 되면 모발에 발라주고 스타일링하면 돼요. 사용 전 은박실링을 벗겨내고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줍니다. 처음 사용하는거라 조금만 덜었다고 짜는건데 비비니까 제형이 물처럼 변하면서 양이 많아지더라구요. 크림 타입이라 무거워 보일 수 있는데 모발에 바르면 가볍게 스며들어요. 디지털, 세팅, 매직기 등 전열기구에 모발이 직접 닿는 부분에 물코티 헤어크림을 바르고 스타일링하면 모발을 보호해주면서 부드러움과 탄력을 주는 헤어 코팅 크림입니다. 모발에 바르기 전에 손바닥으로 크림을 비벼서 물처럼 변해야 해요. 천년 보습 성분이 헤어 에센스 워터 기능으로 헤어를 부드럽고 윤기 있게 가꿔줍니다. 한국미용 메디팜 헤어 열보호제 물코티 헤어크림 사용영상 활용방법 1. 타월드라이 후 크림을 바르고 빗어주는 집중 헤어케어 2. 헤어 전열기구 사용 전 손상방지 케어 3. 헤어드라이 후 스타일링 코팅 타월드라이 후 물코티 헤어크림 바르기 전후 3가지 활용방법 중 저는 거의 3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고 있어요. 위 사진은 머리 감은 후 타월드라이 한 후인데 왼쪽은 물코티 헤어크림을 바르지 않았고 오른쪽은 바른 모습입니다. 헤어 코팅 효과로 고농축된 영양소를 공급해줘서 머리가 바로 차분해지고 푸석함이 가라앉은 걸 볼 수 있어요. 물코티 헤어크림 바르고 고데기 한 모습 비교 이 사진은 바르고 고데기 한 후 모습이에요. 어느 쪽이 물코티 헤어크림을 바른 쪽일까요? 왼쪽이 바르지 않고 고데기만 한쪽 오른쪽이 헤어 열보호제 바르고 고데기를 한쪽입니다. 기름지게 떡지는 헤어 에센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추럴 코팅이 되면서 고데기를 했을 때 컬이 달라요. 끝에만 살짝살짝 C컬로 말아준 건데 오른쪽은 한 듯 안 한 듯 해도 모발 끝 C컬이 분명히 살아있죠? 왼쪽은 컬이 이쪽 저쪽으로 뒤엉켜 있었어요. 끈적임이 남지 않아 산뜻한 사용감 10억분의 1m 나노 개발 제품이라 그런지 머리에 발랐을 때 흡수가 빠르고 끈적임이 없어 좋더라구요. 게다가 천연 제품이라 인체에 무해해서 안심하고 팍팍 쓸 수 있었어요. 크크 단 천연 제품이기 때문에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저처럼 드라이 자주 하고 염색 펌으로 손상 모인 분들은 3단계 물 코팅으로 손상을 방지하고 윤기를 살려주는 물 코팅 헤어 크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링크 첨부합니다. 탑 스멀스토 네이홀 컴 엠프리스 프로덕트 104,880,378 청담동 머리자라는 헤어산롱 엠프리스 롤도가 바뀌긴 답 65,7 ber 갑니다. 오잉ㅋㅋ ppen 할로 젊атель 어떠